여러분들 이번에 그 이제 유즈맵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라고 넌 죽었다! 흰색 자 너 문진 자 자기 문진에도 불 나고 있다고 요렇게 야 마린이 이렇게 센데 이거 질 수가 있나? 야 진레이너가 이거 너무 센데? 야 근데 애들이 좀 쉽게 쓰러지기는 해 야 이거 졸면은 야 이게 시간 주면은 좀 빡세네 자 야 이거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 여유있게 했는데 이게 길게 가니까 좀 힘들긴 하네 다들 랜덤이여 올랜덤으로 가자 아 내가 선택하는거야 1500으로 주자 1500으로 이거 맞지 나 초반부터 자원이 계속 오르는데 네 네 먼저 죽을 사람 먼저 죽으실 분 없다 자 자 야 야 바이오닉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초반부터 빡세게 근데 그 자원이 많으니까 포토 입막한다 했잖아 자 아니 탱크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파랑새 몇시 하하하하 자 침 ㅋㅋ 자 다섯시 당쵸 좋아 야 이녀석 단압이 다납들이 안 되는구만 셀 어허 자 goed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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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자 갇히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어허허허허허하 자 한 마리 빠져 나갔고 일단 허허허 자 스팀 빨고 달려가면 어차피 체력 많아요 어차피 이제 상대들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게 안 알려주면은 내가 짓거든 당장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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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죽어야겠다 어허 자아 다른 곳에서 뭐 어떻게든 살아봐 어 바로 이제 동료를 팔아먹네 근데 어허 자아 자아 야 이거 못뚫나? 빡센가? 마린을 좀 많이 찍어도 되겠는데? 생각보다 쉽게 뚫리는데? 초반복표 좀 빡세게 가보자 야 금방 뚫었는데? 상대 이거 다 찔거 아니야 뭐야 하하하하 마린하네 난리났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자 캐논 연해주고 있죠 이게 말이면 자 탱크도 나온단 말이고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야 초반부터 좀 스피드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 게임은 자아 가까운걸 탓해야지 뭐 아이구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가까운쪽은 죽을 수 밖에 없지않나 나머지가 약간 잘해줘야되는 구조 아닌가 아 아 탁크도 있으니까 아 너놈 한번 죽여주면서 아하하하 아이구 16팀 자 이제 죽었죠 자 누가 나가버렸는데 자 자 자 애들 보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했나본데 자 야 왜케 꾸기가 없어근데요 자 자 근데 어 야 이럭게 끈내게 맞나 하하 모든거 하는거야 어 하하 울 Hue 으아 자 지 야 근데 누가 나간거야? 아 얘네 얘 나갔구나 죽어가지고 죽은 애들이 나간거구나 얘도 나갔고 야 왜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이거는 근데 너무 쉽게 이긴거 같은데 마린탱크에 다 끝나버려가지고 자 어 이거는 이긴걸로 치자 다들 종족 고르셈 야 빨모 유저 왔는데 자 이 친구 전적이 280 야 전적 좋네 이번판은 좀 빡세겠는데 아 아 보랏니 혹시 12시 아님 9시 이신가요? 야 탄식하는거 보니까 나랑 가까운 자리 나왔나본데 어허 자 하하하하하하 어허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숨 나와버리네 어허 일단 질럿을 좀 빠르게 달리면 되지않나? 다스도 일단은 오르고 있고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야 영웅질러 또 단단하죠? 자동 발업이에요 자동 다일런 지어주고 캐논 짓겠다는거죠 입구가 막힐라나? 캐논에 자 캐논 지어주고 캐논이 완성이 되기는 하겠는데 템플러하칸 2개 이상시 영웅하칸 2개를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는 이제 돈을 계속 주는거 같네요 조금씩 오르네 지금부터 자원을 우식 지급합니다 자 어 야 맷집이 맷집이 확실히 세구요 뭐죠? 아니 너무 없는데? 다들 캐논을 안찍는데 근데? 야 야 실드만 다였어? 뭐야 여기있나? 자 제일 먼 자리부터 갑니다 나중에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캐논이 왜케 없데? 자 자 그나군 한번 찍어볼까? 자 먼 자리가 이제 허술할거란 말이야 하하하하 먼 자리가 허술할거구요 자 이거 깨주고 질러 런샷 원킬 다른 곳도 한번 가보자 자 다크 데뷔 해야되나? 자 원자리부터 죽여놓고 근데 애들이 뭔가 좀 힘없이 쓰러지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다 저블링은 상대가 안되긴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 여기 있었구만 역시 가까운 자리 있었네요 야 덜쳐놨고 깍따기가 야 너무 세긴 하다는데 이거 240 240 이거를 일단은 세나가는 순간 죽을 수 밖에 없는데 오 오 마인 야 마인 제거도 잘해 피니스 야 오오 드라군이 인공지능은 좀 좋은데 얘는 영웅은 가스 좀 파볼까 아 아 동그레이드 해주고 마인 제거를 너무 잘하는데 마인이 한도방에 죽는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애들이 맵업이 좀 느리다 아 주라군이 이제 영웅 드라군이 공속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체력도 없고 지능도 높은거 같은데 야 토스는 자원도 또 잘 파니까 어 어 윤무도 안 먹죠 알아서 일단 해볼까 마인저가 이 정도면 잘하는 편 같은데 호마카 여기를 일단 확실히 끝내고 오오 보라색 다 보이죠 근데 시야가 하하하하 야 저거 찍어야겠다 게이트도 좀 올려줄까 뭐야 이거 시간 시간 끌기 뭐야 벌총 야 내가 봤을때 요오 그 하늘색 친구가 좀 하는거 같은데 악트템 툴로 한번 찍어볼까 제라 툴 업그레이드는 좀 3포지로 잘 해주고 근데 이제 시간을 또 많이 주면 모르지 않을까 저기들이 몰려오는데 야 저글리 여기 럴커 있고요 야 이거 넥서스 점사하러 온다 넥 점사 어 이거 내가 하는거잖아 어허 자 하지만 캐논이 많다고 어 야 제라쿨 왜 다크아칸이 나와 어 테마카 두개 지우면은 영웅아칸 된다던데 나 왜 다크아칸 나왔지 이거 소비용으로 놓자 욱저버 찍어야 돼 욱저버 욱저버 푸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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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보는 거의 무한으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을 야 그래도 다른 애들을 좀 죽여놔야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어 어 야 셔틀이 속업이 돼있네 기본적으로 다 풀업인가 본데 잠깐만 자 욱저버 찍어주고 기본적으로 엎드레기가 다 풀업이네 이리로와 자 혜택도 좀 많이 찍어줄거고 자 요렇게 혜택이 혜택이 펴주면서 넌 일단 죽어있고 자 이러면은 나도 더 효율적으로 일단은 할 수 있지 않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크아칼이 거리가 안닿다 아 까비 피드백 걸었어야 되는데 거리가 안닿네 이러면은 약간 자원보충에 좀 차질이 능기긴 하겠는데 헤롱 좀 잘 지어줘야겠다 일단 셋이도 한번 죽여볼거고 마인드도 한번만 좀 해보고 저거 어디갔어 이렇게 영웅이라 어허 영웅이라 야 너무 쎄 파이템플러 가스 많으니까 한번 가볼까 야 250 야 250인줄 모르고 마컨 써가지고 피드백 없어서 좀 당황하긴 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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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사명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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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잠깐만 아 아 마다 없는데 야 1군 죽어서 좀 빡쓸 수 있겠다 저 저 친구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근데 드론 1군 좀 해주고 1군이 좀 많이 죽었는데 나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 그걸 했으면 안 됐어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면 안 됐어 뭐야 이거 아 여기도 닭닭닭 있구나 아 자 어 다른 야 그 토스가 어딨지 아 저 토스인가 어 야 뭐야 나 저거도 영웅이네 아 이게 뺏은거도 영웅이 되는 거야 야 아 아 그런거였어 아 아 아 토스가 좀 까다로워서 토스를 전체를 정리해야 돼 야 뭐야 아 아 야 전기구이맞춤 봐라 힘들게 모았을텐데 자 힘들게 모았을텐데 야 스톰이 72점 야 가디언 좀 위협적이긴 했어 근데 한번 웃자 요렇게 막아야되거든 어허 야 스톰 진짜 시원시원하게 들어갔다 나도 견제좀 해줘야겠는데 이거 상대만 견제할수있는게 아니고 저도 할수있어요 하하하하 너무 시원시원하게 갔다 이거 자 견제 가자 요녀석 몰래 구석에서 살아있었구만 자 똑같이 복수 요렇게 받은만큼 이제 돌려줘야합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빡셀수도 있겠다 근데 하하하하 자 일단 여유가 좀 생겼고 프로토스가 좋은게 이게 일꾼 뺏으면은 영웅이 영웅으로 또 활용할수가 있네 자 자 여기 자원 말랐단 말이지 자 자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다 빈사상태거든요 마지막 견제온다는거 피드백 암살줄비 요렇게 피드백이 즉각 반응이라 도전중입니다 쉽지않다구 자 여섯이 저그가 병력을 좀 많이 뽑아주긴 하는데 오 요렇게 시원하게 아까 날 괴롭 뭐야 야 심지어 또 가디언이 좀 많나 일단 양념을 좀 많이 쳐놨구 양념 못 쳤으면은 좀 위험했을거 같은데 양념을 좀 많이 쳐놨는걸 살살 볼까요 파이템쿨러 일단은 떼고 견제 한번 또 보죠 자 패물을 좀 더 추가해주면서 자 자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꾼러시가 되나는데 이건 방어타워가 없긴 하던데 근데 방어타워가 없긴 하던데 근데 스톰 데미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거의 이긴거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때 한시가 한시가 고수고 나머지가 근데 이제 잘 받쳐주질 못했어 이 게임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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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견제 받으면은 좀 빡세긴 할거 같은데 좀 더 조르셨나요 이번에 저그 한번 해보자 아니야 잠깐만 야 저그는 오버로드부터가 그건데 나되면 먼저 맞는다 사려라 하하 하하 야 정찰 한번 쓰윽 한번 해보자 하하하하 정차 그만 여긴 어디가는거야 야 드랍업이 되있어 이거 저그는 들어가면은 최소 한두명은 돌로 가겠는데 이거 그러면 야 오모로도 일단 저그가 좋은게 쓱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는데 저글링은 좀 빨리 가볼까 체력이 천이라 또 안 죽어 야 저그가 더 좋은 것 같다 느낌이 대신에 그 자원은 자원은 좀 아 야 밀톤러시 방지인 그게 있네 입구막 기준이 중 다들 분주해요 히드라덴 두 개 이상시 럭커 추가 지금 가스 50 소모 야 오버로드가 인구수를 30돌어주는데 한 마리가 먼저 가실 분 자 저글링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해철이 뭐야 저글링 좀만 보내고 발전 한번 해줘야겠는데 야 영웅 저글링 엄청 셀 거 아니야 두 마리씩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자 오버로드 하면 인구수 30도 좀 크구요 디바우리 원 미안하다 미안하다 보통 없이 보내줄게 넥점사 제대로 들어가요 자 대피 긴급 대피력 자 집이 날아갔습니다 자 일단 넥서스만 제거를 한번 해주고 자 다른 곳으로 좀 가볼까나 키드라덴 한번 지워볼까 여기는 어느정도 발전을 해왔을라나 너도 갈래 자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이니깐 여기는 일단 대처 한번 볼게요 어우 여기도 야 너무 쨌어 자 버로우 한번 자 영웅 저글링은 버로우가 또 기본으로 돼있어 100점사 한번 들어가볼까 자 일단은 아 좀 엘리는 못시키니까 힘을 좀만 빼놓자 자 계속 찍어주면서 거글링 하나 이거 잡을 수 있어 오 스파이어 되고 일단 이것만 찍어주고 있었어요 고글링 하나 찍어주면서 키드라 한번 찍어줄까 자 거글링이 좀 세기는 합니다 나도 좀 데뷔를 해줘야겠는데 챔버 헌터 킬러 저거 야 오버로드가 좀 든든하긴 하다 그론 한번 쫙 찍어주면서 일단은 수습은 좀 했네요 나도 좀 깨는데 좀 집중해볼까 레이어 한번 가지고 레이어 한번 가지고 스포어 재워주면서 정찰 한번 해보자 정찰 한번 해보자 일단은 몇몇 골로 보냈거든요 한 두세명 약간 잘 해놨고 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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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캐논 많다 스킬 Seer 개처리 좀 더 늘려주면서 헌더킬러 좀 빡세지 않나? 어 바이온이 여기 캐논이 안될거 같은데? 넥서스 깰게요 넥서스가 체력이 좀 높구나 여기 안쪽에도 좀 박아놨어야지 조심성이 없네 비비기 오버로드 아까부터 때렸는데 이제 죽었다 엑소스 못 깼는데 근데 일단 타이어도 물려주면서 오호호호호 야 빼고 백업 좋네 이 녀석들 나중에 견제 오기 시작하면 좀 빡세지 않나? 아이고 박살이다 야 히드라가 기본적으로 또 세니까 막을 수 있어 이거 막을 수 있어 이거 어 고고로도 방어롭고 사고 컷헤이어야 안 죽네 맥즉도 세고 자 유탈도 한번 찍어볼까? 유탈 피덴을 두개 지으면 럴커를 찍을 수 있다고 했었던가 아까 유탈 한번 찍어볼게요 뭐야 그래도 생각보다 막히는데? 파이브 널커 뽑는 조건이 어떻게 됐더라? 모르겠네 영웅미탈 나왔고 스펙이 꽤 좋습니다 거의 3배 차이 맷집이 맷집이 세기네 확실히 바이오는 제대로 모아주는데 어 야 럴커 나오긴 했는데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템 겸제 대비용으로 럴커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 야 럴커가 왜 이렇게 계속 나와 나 럴커 쓰기 싫다고 히드라 쓰고 싶다고 지금 깨야되는 깨야되나 강제로 럴커 다변신되는데 오오 야 깨 일단 깨 야 럴커 그만 나와도 돼 하하하하하하 뭐야 잠깐만 큰일인데 오호호호호 야 큰일났뻔했다 야 이 녀석 에이커는 일반 유닛이네요 으흥 안죽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간지러워요 어 어 죽은건데 죽은건데 자 이거 수비에 좀 집중을 해줘야 상대가 좀 견제가 화이트해져가지고 수비 한번 잘해줘야겠는데 지우개 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잘 찍어주면서 물량을 좀 많이 뽑아봅시다 울트라리스크 케이벅도 좀 지어주고 Loona 얘를 캐리어 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오오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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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아 아 맞다 야 야 그 가디언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가디언을 못 만드는데? 가디언 쓸라 했는데? 그레이터 스파이오 두 갠가? 영웅 가디언 만들어보고 싶은데 야 일단은 좀 물량을 시원시원하게 모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 야 가디언이 나오긴 했어 근데 조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아 이제 나오는 거만 적용인 건가 본데? 이제 나오는 거만 한번 옆구리 좀 공략해볼까? 자아 자아 출발 탔구 어? 나 여기 돈이 안 모이냐? 아 아 아 아 이건 진짜 많아요 얘 또 뭐 오는데? 근데 나 가스가 왜 이렇게 없는 거 같지? 아 이게 그 가디언을 실시간으로 써서 그런가 본데? 자 오브로드 어딨어 오브로드 다 보내주자 일단 오브로드 아 오브로드 오브로드 쫙 찍어줘야겠다 자 여기 날아갔고 어 어 커지가 기가 오르구나 자 이렇게 센터를 한번 잘 풀어줘야 될 거 같기도 하구요 피스타일러 마운드 도로는 좀 많이 찍어주긴 했어 자 자 한시 갑시다 이번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딱 굴로 보내보자 비바우먼은 영웅이 아니네 그래 업그레이드 좋은데 나 자 업그레이드가 무한이구나 많이 매듭은 아 힘든데 리버 자 존이 왜 이렇게 안 모이냐 야 운다 풍도 온다 설마 너로 이겼어 러퍼밭인데 자 던지 안됐죠 울트라 어택단 드가자 이거 잡아주면서 뭐야 이거 야 아이템 풀러 왜 이렇게 많아 어 자 어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꺼 아니잖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꺼 아니잖아 뭐 하이템 풀러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대 트루데루로 조져 자 업그레이드 일단 최대한 잘 끼워주면서 가스가 자 문자라 이제 한거 같은데 나 자 일단 드랍을 한번 끼워보자 하나씩 이거는 옆구리로 하나씩 가면은 한 명씩 천천히 죽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물로 갔구요 됐다 내릴 수 있었어 가시바길인데 어 어 얼리기 얼리기 어 세워서 들어가면 돼요 덩트리로 어 야 내가 오는데 덩트라나 이런거 다 가보자 뭐야 좀 많이 온다 근데 좀 많긴 한데 막기는 막힐 것 같고 이게 영웅이라 잘 안죽어요 방 육업이야 업그레이드 계속 잘해줬거구나 하하 씨 또 오네 자 야 야 이거 진짜 벌을 해야되네 하하 야 좀만 늦게 했는데 좀 많이 죽었다 자 야 야 야 그 쟤 무슨 색이야? 쟤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어 육군 부대지정을 해놔야겠다 야 정면을 야 마인드 컨트롤 저도 이제 자원이 좀 빠듯하긴 해요 고론 한번 잘 팀해주면서 오늘은 한번 좀 죽여야되는데 가디언으로 말을 좀 해놓기는 했는데 말을 좀 해놓기는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가스가 좀 부족한데 나 이렇게 부족하지 야 마인드 컨트롤 미쳤다 저거 아 또 와 두대정 풀렸단 말이야 나 아유 푸는거도 걔 누가 다야 지금 이 정도면은 된거 같은데 자 정면을 픽살내보자 픽살내보자 정면을 픽살내보자 정면을 픽살내보자 아비터 나도 자원을 좀 모아주기는 저는 엘 칼뱅도 도 오버로드 다트 템플러 타이템플러가 뭐하는 일량전으로 좀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거 다크나칸이 좀 많으니까 야야 뭐야 야야야야야 왜케 많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좋은 유닛을 뽑기가 좀 그렇기는 해요 왠만한거는 다 박살되긴 했단 말이야 야씨 얼렸어 잠깐 야 디텍팅 어택다 영웅이라 나 좀 쎈데 스테킹이 다 얼려져가지고 이제 안보인다 오버로드 있어야 되는데 오버로드가 안보이네 오버로드 일단 박살나고 있죠 야 야 가디언 뺏긴다 이거 하나씩 뺏기면은 좀 다 먹는거 아니야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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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이제 코르토스 코르토스가 갈색 아야 요 놈 죽여야겠다 아홉치 요 놈 다크아 다크아칸을 쓰는 녀석을 먼저 죽여놔야지 여기 어택다 자 병력 많이 나오거든요 6시도 6시도 겸사겸사 뭐 죽이던가 하고 야 여긴 뭐 스커지가 이렇게 많나 어허 자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내꺼잖아 원래 내가 쓰던 것들 뺏기는거 아냐 저는 그래도 업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업이 좋아가지고 일리가 돼요 지금 야 커널 뚫었네 자 요 녀석 봐라 자 다섯시도 죽이고 여기저기 확실하게 박살내야겠어 요거 요 녀석 자 다크아칸이 까다로웠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제거를 했구요 야 저글링이 근데 너무 세긴하다 울트라도 이제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7,3 6,4 여기 울트라 많이 나왔던데 저글링 좀 크고 시드라랑 같이 다섯시가 제일 센거 같으니까 다섯시를 좀 공략해 볼게요 영웅이는데 업그레이드도 무한이고 세긴 하다 자 어? 북저버 디텍티브 오보로드 자크가 있어가지고 자 울트라 스펙 자체가 차이가 안돼 공격력이 거의 70이 넘어가는데 괜찮겠어? 어? 어? 아씨 코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죽었나? 이거 아슬아슬하게 산거 같은데? 그쵸? 핀도 한번 찍어주고 야 근데 이게 쉽게 안 끝난다 어? 은근히 잘 버텨주고 있고 잘 모아줘야겠어요 아미터 좀 죽여주면서 일곱시 토써도 물량이 좀 많으니까 저기도 좀 힘을 빼놓자고 두소로도 한번 찍어주면서 상대가 여기도 그래도 상대가 이 녀석 몰래놓고 있었구만 슬슬 이제 힘이 빠지는거 같아요 상대가 해갖고 잘 해놓고 말스트로 세워볼까 세워볼까 자 요렇게 야 히드라는 좀 납두고 가자 이거 또 드라볼 수도 있으니까 슬슬 상대들이 좀 힘이 빠지는거 같죠? 아 아 아 아 피해가지고 여기도 일단은 술래기 시작했고 야 얘는 뭐 다른거 다 상관없고 나만 괴롭힐거야 이런 마인드인데 여기 구석에 여기 구석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자 패러사이트 좀 묻혀줘야겠다 안죽어요 저 이랬리에도 거의 무적이나 다름이 없다고 매칭이 워낙 세가지고 아 아 세기를 박아버리자고 감사합니다 5업까지일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어 5업까지네요 5업까지 아하 안죽어 야 근데 영웅이 너무 센데 난 5업까지네 어 무화는 아니고 딱 5업까지 딱 상대는 어느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5업까진가본데 자 패러가 너무 크단말이고 자 일단은 힘이 다 빠졌죠 GG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영웅이 근데 좀 세긴 하다 자 초반이 너무 세긴 해 그리고 누구 쏘고 누구 쏘고 요 그래 어 자 어 얘는 뭐 이기는걸 관심이 없어 어 자 그냥 나를 괴롭힐 생각뿐이야 자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끝났네요 알았죠 이제 뭐 없잖아 어 한 명 남지 않았나 여기 그치 뭐 있어 뭐 없잖아 자 자 자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가만히 냅두면은 영웅이 좋은거 같긴 하다 약간 약간 이제 견제가 계속 잘 들어가거나 하면은 한 번에 이제 또 기회가 있겠네 상대도 자 자 음 제가 칠하자구요 근데 나부터 죽일거 같은데 그 영웅이 만약에 하면은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칠쪽으로 한 번 가볼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랭 뭐야 랭 누구야 한명이 좀 이상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바를 한번 해야겠는데 영웅은 6업 미바를 7업식이라는데 자 어? 풀렸다 길 막아 근데 아무도 안 막고 있어 자 길 길 막아 있고 자 야 그 막으라니까 어? 여기 그 입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아 빨리 그래 넥서스 3개 까지 갑니다 일단 포즈도 한번 질러줘야 될 거 같고 프로토스네요 야 이거 질러 딱딱이 한번 온다는 거 아니야? 질러 수비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탈런을 탈런을 이렇게 질러 안 되고 캐논을 지어 질러 올려온다 자 재 자 질러 자 메 지러 하하 하하 완전 그건데? 일단 여기는 글렀어 딱따기 너무 쎄잖아 지금 야씨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야 큰일났다 이거 자 야 나한테 온다 아 왜그래 아 제발 야 질러 진짜 안죽어 오우 어허 막았다 잘했어 야 잘했어 자 어우 큰일난뻔했네 자 야 나 일단 나부터 노리는거는 확실한데? 풀오브가 원샷 원키되어 질러 데미지가 40이고 오호호호호 자 고마워 어 하하하 하하하 야 생각이 오는데? 설마 뚫킥? 정병 뚫킥? 뭐라구 야 렉 뭐야 또 어 누가 렉거는거여 어? 미나리 부족합니다 야 셋이었네 셋이 미나리 부족합니다 네 영웅한테 죽은샘 치자 하하하하 자 죽은샘 치고 가자 자 쟤는 그냥 나간거에요 어? 드디어 이제 좀 쾌적해지겠구만 공개되면서 일단 잎이 이거 좀 어떻게 사수 한번 해보고 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오후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흥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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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야 좀 말이 오는데? 캐논 버텨야겠는데? 완전! 짜내기 나한테만 먼저 오지 말아주 캐논을 좀 도배해야겠다 어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 쟤 화가 좀 났는데? 오우야 데빗아 완벽해 견제 한번 시원하게 들어갈라 했는데 미안해 갈 병력이 없어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어려운데 근데? 영웅이 많이 세긴 하다? 하하 아하 하하하하 감사드리고요 원래 인생이 그런거죠 힘을 한번 빼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뭘 하던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자 막아 막아 일단 이거를 써야되나 영웅유닛이 너무 센데 벌써 야 박살이 났어 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애들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근데 거쳐봐 많이 붙잡았네 일단 범쳐봐 가스가 좀 더 필요하다 적을 찍어주면서 적을 찍어주면서 어머네 만든 구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바로 하하하하 자 아니야 뭘 하기도 전에 끝나있어 어허 내일날은 감사하자 다들 사고 믿고 있는데 누가 벗어버린다 하하하하 나 이거 끊으면 안돼 어허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드리고요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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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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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맡겼다 하하하하 일일 일업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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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방을 좀 잘해가지고 한번에 하하하하 향 못 모으나? 여기도 곧 죽을 것 같고 뭐 없네? 하하하하하하 자 허허 자, 아니 잘해봐, 야 12시가 약간 그래도 뭔가 잘 모았는데? 응 구름에 응의한다 길이 정돈다 전투 준비 완료 난 쏘는 것 같다 대앤라는 감사합니다 10분 되도록 하고 비어도 역 4전 일단 마구를 잊자 마구를 잊자 마구를 잊자 사무업 잘해봐 견지 일단은 성공했어 영웅 근데 야 점사가 너무 세긴하다 사쿠를 일단 막아주긴 하는데 상대에 우쩌버가 없었구나 여기도 여기를 일단은 수비를 해보자 일단 막긴 막았는데 빈사상태긴 한데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이거 한번 쐐기 어떻게 못들어가나? 다음주 말리기 전투에 목마르다 점사 당하니까 그린자분신 한번 쓰자 공방장에 다크에 있긴 한데 넥소스 체력이 왜이렇게 높아 어? 너무 센데 저거 야 가디언이랑 같이 갈걸 그랬나? 가디언 좀 많았네 같이 가 같이 가 가디언 가디언을 좀 같이 모은 다음에 한번에 한번에 가자 한번에 가자 저건가 저거 야 야 제라툴 200이 벌써 쌓여버렸고 오우 야 제라툴의 두 방이잖아 리버 우리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내 목숨을 라이브 내 목숨을 라이브해 가자 내 목숨을 라이브해 내 목숨을 라이브해 내 목숨을 라이브해 내 목숨을 라이브해 싸우고 투전 중입니다 저꾸리 저꾸리 선미 야 rejected 그냥 잘 버텨야 돼 한 방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잘 버텨야돼 여기 여기 살아나고 있고 정신없이 만들어야돼 정신없이 여기가 살 수 있나? 수비 좀 시켜줘야겠는데 일단 병력이 진짜 많이 오기는 하는데 야 이거를 막을 수 있나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형들도 자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지켜줘야돼 지켜줄 곳이 좀 많긴 한데 오오 뭐야 다크로 막아주자 다크로 옥저버 옥저버 좀 잡아줘야겠는데 퍼세어로 자 엘린 시켜 넥서스 깨버려 넥서스 잘했다 너희들 자 한 방에 후깔단 말이지 알고 또 감사합니다 다크로 수비 좀 해주고 이제 발전 안되죠 이거 찍어주면서 이거 결국에 맞지 야 헤헤헤 어 야 근데 일단은 몇 명은 초반에 몇 명은 좀 희생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군 경제를 하면서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그 공백을 만들면은 이길만 한데 야 12시간 되게 잘해주긴 했어 근데 다른 애들도 이제 시간 잘 끌어주긴 했고 자 아주 레일이 있었어 일단은 이렇게 끝납니다 빡셌네 여러분들 이거 파고가 고시 보는 동안 세명 공장 보내야 되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길라면은 그 총알바지 한 두세명은 필요하다는거